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78페이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입어봐도 되죠. 아, 오케이. 어, 안 되겠어요. 왜요? 옷이 작아요. 찢어지겠어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네, 이거 내가 얹어봐도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어봐도 돼요. Can I try this on? 옷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Can I try this? 그렇죠. Can I try this? 어떻게 알았어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옷은? Can I try this on? 그렇죠. 네, 그러면 피팅룸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요즘은 옷 갈아입는 곳 다 피팅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Where is the fitting room?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그래요. 네. 이거 저거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at one? 이것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is one? 저거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at one? 네. 크레딧 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현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in cash? 크레딧 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현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in cash? 크레딧 카드는 buy이고 캐시는 in이군요. 맞아요. buy credit card in cash buy credit card in cash 외워버려야겠어요. buy credit card in cash buy credit card in cash buy credit card in cash 그러면요. 네. 카드 받아요. 아 do you take credit card? 현찰을 받나요? do you take cash? 캐시를 안 받는 곳은 없겠죠. 그럼 카드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do you take 물어보면 돼요.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그래서 카드로 샀더니 결국 너무 꽉 껴요. 아 저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놔뒀다가 나 내년에 입을래. 살 빼고? 응. 옷장에 그런 옷 몇 개 있잖아요. 아 알았어요. 이거 너무 꽉 껴요. this is too tight this is too tight 타이트해요. 아 이거 너무 타이트해서 안되겠는데? too small, too tight 같은 말이에요. this is too tight this is too small this is too small 아니면 너무 짧아요. 너무 커여도 다 똑같아요. 응. this is too short 응. 네. 너무 짧아요. this is a bit too short this is a bit too short this is too short this is a bit too short 근데 막상 옷을 사러 가서 이거 너무 짧아요. 그러면은 꼭 점원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를 갖고 뭘 짧다 그러냐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쨌든 너무 짧아요. 너무 커요는 어떻게 하나요? this is too big this is too big for me 외국에서 쇼핑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쇼핑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사이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작은 쪽으로는 다양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드는데 큰 쪽으로는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미스터 써니 입어도 헐렁할 법한 예쁜 원피스도 많아요. 미스터 써니 신을 수 있을 법한 하이힐도 되게 많아요. 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다는 거죠 옷이. 큰 옷들이 진짜 많고 그게 가장 적절한 예예요? 미스터 써니를 예로 드는 게요? 제가 신을 하이힐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건 남자가 신어야 되겠는데 정도 이렇게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쇼핑할 때 눈에서 완전 레이저가 나왔죠. 신발 큰 게 많으니까. 이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거든요.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아요.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To my taste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익스펜시브 해요. 이건 너무 익스펜시브 해요. 이건 너무 익스펜시브 해요. 이번에는 환불과 교환에 관한 표현을 알아볼까요? 리펀드 해주세요. 리펀드요? 네. 리펀드가 다시 돈을 받는 거니까요. 펀드가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리펀드니까 환불이겠네요. 이거 아까 너무 예뻐서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바꿔주세요. 익스펜지 해주세요. Can I have a refund? Can I exchange?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이거 노랑 샀는데 핫핑크로 바꿀 수 있어요. 핫핑크 좋아요.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그렇죠. 네. 교환은 익스체인지죠. 익스체인지. 그냥 체인지가 아니죠. 그렇죠. 익스체인지가 교환이니까요. 체인지는 휘리릭병 하고 바뀌는 거죠. 익스체인지는 이 노란색을 핫핑크로 바꿔주세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나랑 바꾸자. 그렇죠. 익스체인지. 그래서 환전도 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이랑 바꾸자. 체인지는 주로 마법사들이 하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넌 진짜 성격 진짜 왜 그러니? 너의 성격을 체인지해봐. I'm trying to change. 나도 이제 좀 잘해보고 싶어. 나도 성격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I'm trying to exchange my personality for yours.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성격 너랑 나랑 바꾸자. 너 성격 꺼내봐. 그렇죠. 주머니에서 성격 꺼내서 내 성격과 바꾸는 것. 그게 체인지. 아, 그게 익스체인지죠. 익스체인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옷에 관해서는 죄다. 익스체인지 하시면 되고요. 네네.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올해 주력 상품의 색깔은 옐로우로 바꿉시다. Let's change it.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Let's change it to yellow.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작은 걸로 교환해 주세요. Can I exchange it for a smaller one? 그렇죠. 신상으로 교환해 주세요. Can I exchange it for a new one? 이건 진상 손님이네요. 예를 들어서 열어봤더니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새로 산 하얀색 블라우스인데 여기에 화장품 자국이 이렇게 막 묻어 있잖아요. 이거 대체 뭐예요? 워시드예요. 아니, 무슨 블라우스가 워시드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런가요? Can I exchange it for a new one? 어디 내가 쇼핑 완전 여왕인데 내 눈을 속이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표현. 영수증 내놔요.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아니에요? Recipt? 꼭 그렇게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읽고 싶게 생겼어요. 네, 피가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receipt. 아하. 그냥 receipt예요. receipt.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아, 그럼 저 피를 좀 빼지. 굳이 넣어놓고. 그러니까. 읽지는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저도 저는 이제 그 단어 외울 때요. 저렇게 발음은 안 나면서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외울 때는 리세이프트 이렇게 외우고 말할 때는 리세이프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첫 번째 단어는 클라임브죠. 아니에요. 클라임브. 웨드네스데이예요. 저 그런 거 또 알아요? 뭐요? 뚜쓸레스 쥬스. 그건 뭐 단어가 아니잖아.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